우리 집이 무섭게 찼어 이게 뭐 아니야? 아니, 아니 그렇게만 많이 찍는거야 좀 거의 얼굴을 있는데 이렇게만 맞춰가지고 아, 뭐지? 어? ㅎ 아니요, 그래도 어깨까지 나와요 저 조명사진이에요 어깨까지만 아까 보니까 칠림을 머리에 새우 달았어요 모든 걸 하고있다 아니 우리 이거 호텔 그럼 어디야? 눈 눈 눈 눈이래요 잠깐만 눈 치킨 먹을 때 팔근육 있었어요 잠깐만 2주가 여기있는데 뭐야 안 둘인 줄 입소를 못 쏜 영준은 잔머리가 자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너무 잘해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